나중에 휴대폰으로 연락하니까 컨텐츠! Claus 매우 좀 남아있어 저는 학교에서 살려줘야 한다 아시구나 지금 학교에 대해서 덜어내고 남자님? 저거 부끄러워. 도윤아, 야자 뭐 알고 있겠어? 요즘 유치원 다니는데 영어 학원도 다녀 한글도 타려고. 또 부끄러워요?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. 그래도 자꾸 이야기 해야지 금방 또 괜찮아져. 뭐해? 부끄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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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 슬피를 찍으러 왔어. 우와. 잘했지만 여기가 안 흘러졌어. 이거 너무 안 벌려도 되는데 이걸 좀. 잠깐만. 잠시만 기다려. 잠깐만 기다려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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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되게 이쁘다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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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도 조금 참어. 근데 뼈 부러질 수도 있어. 점프 맞 wholes comma. 다리 이만큼 정도 올려봐. 절로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여기만 잡으면 돼 여기만 잡으면 돼 미안 미안 나 진짜 고윤아 한번 입어봐 남자발래 완전 멋있다 둘이 둘이 발라복 입으면 커플인데 멋진 커플 안 입어요 나 남자들 안 좋아 발라복은 절대 안 입을 거야 절대로 절대로 안 입을 거야 지혜가 같이 입었으면 좋겠대 응 입고 같이 연습하자 아리에서 한 번만 가져주자 알았어 그래 남자들게 한 번만 할 수 있어 왕냄이 얼마나 신청해 왕냄이 왕냄이는 죽을 수 있겠다 한 번만 해 보는 거야 이거 해야 금방 촬영 끝나는데 어디가 오피해 뱀윤이 아까 여기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암커리 어 2개 2개 3개 이렇게 더 멋있을 못해 2개 서비스 성공 1개 시원해! 마시자! 시원해! 시원해! 아!